2시 반 5시 반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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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를 사 왔구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잘라야죠 뭐 할건데 그걸로? 컸저리 부추 김치? 맛있지 부추가 좋아서 자주 먹으래 그런데 요즘에 억쇠를 빼면 약간 옥수리빼이나 요즘 맛있어, 이거 해놓으면 그치 반찬이 되더라구 그렇게 적당히 자르는구나 잘라가지고 채야지 좀 많이 사오지 그랬어 부추전도 해먹게 또 이거 사다 놓으면 무르니까 조금만 샀지 해먹을 거면 오늘 이게 들어가는구나 멸치액젓하고 고춧가루하고 액젓 이거 여기 붓고 매실 이렇게 큰 수저로 이렇게 하나하고 이거 적은 수저로 좀 달콤해야지 그 아까 고춧가루 이거 여기다 타야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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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들어갔어? 양념이? 간단하네 이거는 금방 먹어 그러니까 겉절이니까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게 맛있어 그냥 묻혀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부추를 결국 젓갈로 간을 맞추는 거네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이게 있으면 좋더라고 이걸로 찍어 먹으면 양념해서 그러면 맛있어 금방 숨지고 부드러워 근데 부추를 이렇게 썰어서 삼겹살 같은 거 꿀 때도 같이 꾸더라 미나리 부추요 그래도 맛있지 이제 여기다 깨만 뿌리면 돼 간 맞춰서 아주 쉽지 액젓이 맛있어야 되는구나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액젓이야 음 그러네 이게 야채라 양념이라 파 종류거든 그러니까 마늘 같은 것도 안 들어가 딱 액젓 맛이네 고춧가루하고 그래 아주 쉽지 음 음 깨가 들어가니까 맛있겠네 맛있게 살살살 무치는구나 물러지지 않게 이게 풋내나지 않게 주물러 막 주물러면 풋내나 이제 다 됐어 아니 잠깐만 참기름이 아 참기름이 빠졌구나 응 끝절이니까 참기름 조금 묻혀야지 여기다 참기름 참기름 이제 끝났어 참기름 냄새 여러분들 친구들 너가 좋아하더라 먼저 더 무쳐 놓으니까 응 맛있다라고 아무리 바빠서 이거 해주면 금방도 또 새 반찬이 있으니 밥이 맛있겠네 아직 숨이 덜 죽었어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 야채니까 좋지 숨이 죽으면 죽은대로 맛있고 푸짐하다 시커먹겠네 장비가 죽어서 좋아랄텐데 내가 특별히 부탁했다고 자기네 친구들한테만 부탁했다고 응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부추가 맛있겠잖아 빨리 드셔보세요 이게 있으니까 또 새로운 반찬이 있으니까 맛있다 맛있냐 좀 쎄다고 그래도 괜찮은데 씹는 맛이야 이건 노가리를 또 묻혔구나 노가리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해야지 맛있냐 도시락 싼다는 거 안 싸니까 응 도시락 싸기 좋지 조금만 싸는 거야 응 내일 모레 갈 때 조금만 싸면 돼 내일 모레 어디 가는데 죄송해요 아 요즘 운동하기 더운데 오늘 참 좋은데 무척 그렇다 오늘은 날씨가 시원해 근데 어디로 다 가버렸어 한 30분만 2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또 전화하니까 어디로 다 가버렸어 글쎄 어 맹게 들으려 하여튼 영감님 밥도 안 주고 내가 저렇게 다녀 응 다 알아서 챙겨 먹지 그니까 맨 그 영감님도 빵만 먹는데 응 그렇게 쭉쭉 찢어 먹으니까 맛있더라 응 이걸로 밥 먹고 마요 요즘 응 진짜 맛있어 나도 먹어봤어 맛있다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막 나왔을때 초물에 부드러울 때 두릴땐 많이 먹어야 되겠구만 그때는 물 치자마자 숨이 죽으면 비어내고 일주일이 있으면 또 지르고 또 지르고 그래 너무 위에 비어버려도 안좋은데 땅바닥을 비어 땅에서 또 썼어 계속 내년에 또 질콤 신기하네 우리 이거 이만하에 딱 장독돼 간토리 우리가 해 볼까 이제 내년에 비어있어 아